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란봉 홈쇼핑 끼니는 때우셨습니까? 가끔 먹는 끼니 제대로 먹어젯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팔아젯길 물건 불판 위에 재간둥이 도망강 호라이팬 1년에 단 하루 날고기가 배급됐을 때 지레밟고 까디집힌 멧돼지를 발견했을 때 불판 위에 혁명전사 도망강 호라이팬으로 추방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어랏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은 벌써 보릿고개 오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때 사랑하는 가족들 황챈길 보내지 않으시려면 하나씩은 쟁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시작하자마자 상담사 아줌마이들 전화통이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주문 시 천 원을 꺼줄 것이다 오늘 믿음직스러운 공장 장동무도 나와 있습니다 목숨 걸고 만든 제품 우한판들로 보다 박았습니다 기레! 도망강 호라이팬 거저 세라미 코팅이 왔다지 않습니까? 땅크가 밟고 지나가도 까딱 없습니다 벗으라요 철수세미를 가지고 그냥 밀어재께도 세라미 코팅도 벗겨버리는 수세미를 사은품으로 들여갔습니다 살려주시라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요 도망강 호라이팬 벗어 내구성이 왔다지 않습니까? 땅크가 밟고 지나가도 까딱 없습니다 벗으라요 아무리 강하게 내리치더라도 살려주시라요 한 번만 기회를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요 도망강 호라이팬 손잡이의 열 차단 기능이 왔답니다 이렇게 두 시간을 달궈놓은 호라이팬 손잡이를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요 잡으라 아따가씨 아 또 말 기회를 주시라요 도망강 호라이팬 아! 지금 떼거지로 전자편지를 날려주고 계십니다 아이디 아우지 벗겹기님 강냉이 요리를 해도 손잡이만 잡으면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아이디 심해줘 잡살부대님 요리해서 먹을 때마다 듬뿍 들어오는 철가루 덕분에 빈혈 걱정은 없으셨어요 아이디 마싱냥 쩍벌람님 쓰레기 팔지 말라 라고 충고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싱냥 쩍벌람님은 마싱냥 사시 같습니다 마싱냥 일들을 이 접도 뒤줄 것이다 도망강 호라이팬 도망강 호라이팬 도망강 호라이팬 도망강 호라이팬 도망강 호라이팬 도망강 호라이팬 유럽의 가슴 벅찬 소식 전해올 올리거 같습니다 위대한 용도력으로 완판을 달성하였다 깊은 마음에 다음주 팔아잇길 물건 소개해올 올리거 같습니다 야밤의 기습공격 어? 이게 뭐이네? 쥐래! 무자비한 돌격증 이게 보이네? 쥐래! 주요 그쯤 증륜 깃발을 꽂았듯 이게 보이네? 쥐래! 마지막까지는 길 저희가 함께 하갔습니다 평양상조 매월 나비금은 수령님 말 한마디에 대폭 상승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평양상조 오늘도 굴라방처럼 달라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란봉 홈쇼핑